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아테네 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테네는 지금 현재 무료 채굴이 가능하세요. 채굴을 무료로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달러로 팔 수가 있다 보니까 진짜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많이 소개해드려서 많은 분들이 채굴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아테네는 지금 현재 비상장입니다. 거래가 안되고 있는데 CX에서 아직 거래 안되고 있고 하지만 아테네가 많은 자체적인 거래소에서만 시세가 나오면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CX 상장하면 또 빔이 나오잖아요. 시세는 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0.5달러 선에서 시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갑 보시면 잼을 채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로 매월 1일에 변환이 돼요. 10월달에 열심히 채굴 하신 거는 11월 1일에 변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로 팔 수가 있다 보니까 돈이 되고요. 자 여기 아테네 공식에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잼은 아테네로 변환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하지만 개인 인증을 받으셔야 가능하시고 그게 만약에 안됐다라면 유료 패키지를 긁으셔야 되니까 사실 유료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KYC가 내일까지는 무조건적으로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다. 그럼 저는 좀 쉽게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아테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이거 P2P 거래소도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아테네가 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P2P 거래소도 있는데 1대1 거래소거든요. 저기 이메일 아이디가 적혀져 있는 거는 셀러들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세요. 1대1 거래고요. 웬만하면은 그 트랜잭션이 있었던 그 상대방이랑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0.03달러의 아테네 시세 나오고 있고요. 최고가가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것도 나오긴 하는데 이게 트랜잭션은 없었죠. 자 그래서 시세가 88달러 이 정도까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시세가 좀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대1 거래가 가능하셔서 맛만 먹으면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이번 연도 4분기에 1티어 CX 상장이 예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막차를 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아테네 지금 공식 네트워크 내용인데 스테이킹 기능이 있는데 그냥 앉아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줘요. 그래서 요거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아테네 어플에서 스테이킹하는 방법 여기 어플에 보시면 스테이크라고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요거 클릭을 하시면은 하실 수가 있는데 이자를 그냥 받을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팔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12개월, 1년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3개월 했을 때는 5.9% 1년 했을 때는 이자율 24%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장을 24%의 아테네로 다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있으니까 그냥 홀딩만 하는 걸로 쉽게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테네 최소 10개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보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작업을 잘 하시려면은 개인인증, KYC는 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되게 여러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정말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KYC가 안 되셨다라고 하면은 유료 패키지를 긁으셔야 되니까 이게 브론즈, 실버, 골드, 다이아가 있는데 지금 50% 세일 중이고 이 세일은 내일 마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론즈는 3달러 정도인데 저도 브론즈예요. 부스터 기능이 300%가 있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3배로 빨라지는 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정도 브론즈까지는 괜찮다라고 저도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하실 거라고 하면은 내일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또 아테네 채굴 하시는 방법은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두 개 걸어놨는데요. 둘 다 중복으로 가능하세요. 그래서 무료 채굴이니까 시작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테네 반감기가 있어요. 31일이 지나면 아테네 물량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채굴이 어려워져요. 채굴이 두 배는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30일이 지나가기 전에 많은 양 채굴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채굴 어플 보시면 잼이 제가 630만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1일에 아테네로 바뀔 거예요. 11월 달에 그리고 도지코인 출시가 돼서 에어드랍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도지코인은 11월 달에 첫 출시니까 지금 바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이벤트가 있어서 이거는 선착순이라 바로 종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트위터 팔로우에도 100만 개 주고 이거 다 하시면 총 170만 개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텔레그램으로 또 바로 가능해요. 중복으로 가능하셔서 170만 개 또 받으니까 340만 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KYC 작업하시면 50만 개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완료했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이거 내일까지 되셔야 돼요. 안 되신 분들. 왜냐하면 이제 1일에 잼이 아테네로 바꾸어서 주는데 내일까지 이게 확인이 안 되시면은 아테네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보석으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11월 달에 이제 도지코인 출시 에어드랍이 오는데 KYC 안 되면은 이게 안 주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 KYC 내일까지는 받아 두시고요. 혹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010-5933-3168번으로 아테네 세 글자 저한테 남겨주시면은 제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한 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주시면 내일 안쪽으로 하실 수 있는 작업이니까 하셔서 이거 잼 50만 개도 꼭 받아 가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으로 가입을 했을 때 잼을 100만 개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 맞겠지 모르니까 바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채굴 방법은 이렇게 탭을 하시면 하트가 생기고 하트가 잼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너무 쉬운 방법이 이렇게 자동 채굴이 되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클레임 신청을 하시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제가 코드번호 적어 놨는데 이거 입력을 하셔야 채굴 속도가 빨라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P2P 지갑인데 자 아테네가 365개가 있고 달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플로 매월 1일에 이제 바뀔 거예요. 아테네로 잼이 이제 아테네 바뀌는데 이거를 P2P 거래소에다가 보내면은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세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금 출금 저는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를 다시 이게 출금하는 작업인데 다시 채굴 어플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수수료는 한 3아테네 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야 이렇게 달러로 바꿀 수가 있고 수익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P2P로 아테네를 막 보내고 하려면 KYC 작업 개인 인증이 필수입니다. 개인 인증이 안 되면 이 작업 자체가 아예 막히니까 꼭 받으셔야 되시는데 혹시 아직까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저한테 연락 바로 주시면 내일까지는 바로 쉽게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010-5933-3168로 아테네 새 글자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급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을 주셔야 내일까지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규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요. 100만 개의 잼 받아가실 수가 있고 선착순 이벤트로 텔레그램이랑 어플이랑 중복 가능하시니까 340만 개는 가능하세요. 그리고 KYC 받으시면 50만 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추석 체크하시면 매일매일 추석 체크하시면 2만 개씩 받아서 한 달이면 60만 개예요. 채굴 어플로도 60만 개 중복으로 가능하시니까 이것만 해도 오늘 하루 만에 몇백만 개는 바로 받아갈 수가 있어요. 바로 해보시면 11월 1일에 아테네로 받을 수가 있고 11월 달에 출시되는 도지코인도 에어드랍으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바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번호로 아테네라고 보내주시면 정보 제공 100% 무료니까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이 1억을 찍으면서 너무나도 이제 폭등을 하다 보니까 어... 지금 연락이 제가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은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저도 순차적으로 바로 답장을 드릴 수는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